희귀... 카드... 보상을 받습니다. 일반 유물... 일반 유물이 낫겠지? 아닌가? 희귀 카드에서 대단원 나오는 거 아냐? 돌... 퀴즈핏 한투... 플라잉 닉킹 퀴즈핏 독질회기 규제비 단투단분 이렇게 나오면 육강력 못 잡는데 퀴즈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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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강력이고 나발이어도 육강력이고 나발이고 전략관은 챙겨가고 싶은데 아 독질 하잇 으으으! 59 구그라헤겜 내가 핸드 개발리네 진짜 생강 망단교살독재 독없으니까 독재라도 써야겠다 피쉬 슬리핑 2 크 5나 마이너스 1 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포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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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정, 칼질, 내장의 채, 연고 브리트에서 잡고 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총매... 칼질... 폭주총매... 신로답사명증... 축사... 축사..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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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에헤이... 에헤이... 안티 복실던 프르츠 정밀방던 균형의 소즈 복실리의 복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막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안 돼 폭주 폭주 진짜 나오네 진짜 나올 줄 몰랐는데 대단원 유리칼 불타 세장 세장 받다주시바 뭐랑 뭐지 블라잉 니킥이랑 수비 지우면 돼 아니면 단투를 지워주나 단투는 전략가 그래도 단투 단투디킥 지우는게 아닌가 탈출구 값어치 올리려면 역시 공격카드 지우는게 독지 여기 단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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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re 숙 여기 한장 faire 두 자량 지우면 돼 아 소외 induced 엘리트 높으니까 내 Tuske 거지같은 현돔입니다 세 장은 왜 세 장을 안 지워주는 거야? 그런 당신을 위해 세 장이 세 장 지우는 모든 창작마당에서 만나보시죠 괜찮은 전략 괜찮은 전략가 아니 아니 이런 개똥캠 쓰레기 게임 개똥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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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 라이크 게임 아이씨 약화 걸린 게 저 친구가 아니네 예비 강화를 좀 많이 봐야 돼 흐릿함이랑 제비로 아니 이거 모두 강화각인데 아니 아니 이 게임 왜 이러야 되지 아니 뭐 음 맨날 사기당하네 깡깡깡 주파 안수고 수렘선 어잇 노래 못하는 그릇 엠치그릇 엠치그릇 카카 터져요 총매 빨리서 뭐 갖다 버릴까 아니면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더라도 깨김 저도 깡깡은 다 잡았고 다 잡았고 확실히 덱이 그렇게 얇진 않아서 확실히 덱이 그렇게 얇진 않아서 전략가 무한은 좀 힘드네 소음 안쪽 코 엠치그릇 이런라 엠치그릇 이 irect 안쪽 늦은 저는.. 순환 되지만은 난다 근데 이거 규제비도 없어가지고 심장전도 힘들겠네 22 곱하기 9 하면은 22 곱하기 9 하면은 택도 없네 조금만 더 잡았다 아니네 240 언더네 에반데 계산 잘못했네 어리석은 놈댔다 다진 아 아 어이 뭐야 아잇 손가락에 아니 손가락에 문제있어? 아잇 잠깐만 아이씨 그래서 왜 이비가 나가 아이고 아이고 박자영 지금 안돼요 트위치 문젠데 제가 만든 박자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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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고개 하나만 아니다 뭐 뭐가 나와야 되지? 반사신경 강화만 할 수 있었으면 바로 집어갔을텐데 근데 지금도 반사신경은 넣는게 이득인거 같은데 강화만은 뭐 창방이 재련 포션 주겠어요 아님 말고 아 드롭고라지 아씨 첫 턴의 방패가 때릴수도 있고 안 때릴수도 있는데 아 잡았네 수고 스네골 깟깟독 신경도 필요없지 김짱독 노래 못하는 그릇 노래 못하는 그릇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일런트 살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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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저는 진짜 약화 벌어야 돼 아니 하이 하이고 야 이거 60딜 밖에 안되지 아이고 잡긴 잡았네 심장 허적 쇠 사이리 심장은 잘 자고 2,6,3,8 단서신경 한 번이라도 일했나 하 한 번 일했지 아 됐다 할만큼 했네 한 번도 일 안 한 카드도 있는데 심장 허적 완벽조차 넘어선 근데 한 번이라면 어차피 반서신경이 반서신경을 안 넣었으면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카드가 뽑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서신경을 안 넣었으면 그 자리에 다음 누루가 나오는 거 아니야 반서신경을 안 넣었으면 단서신경을 안 넣었으면 더 신경이 안 넣었으면 더 신경이 안 넣었으면 감사합니다.